이건 어떡한데 어머니 장례식에 감찰반 감사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 와중에 일어나버린 교통사고 게다가 이 사람 죽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체를 트렁크에 숨겨두는 이선균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치게 됩니다. 서부경찰서 박력반 고건소 형사인데 한번 불고 가시죠. 어머니 상징이라. 신분증도 없고 괜히 긴장하는 게 좀 수상합니다. 어떡한데 어떡한데. 연경이 트렁크를 열려는 찰나 모르겠다. 게다가 이선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감찰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난리입니다. 엄마 있어야 된다는데. 형 아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폰탈이 씨. 멘붕 완전 멘붕. 이선균은 일단 급한대로 트렁크 속의 시체를 숨길 곳을 찾습니다. 어디에. 어디에 숨겨야 아무도 발견하지 않을까. 미안해 엄마. 위기의 이선균. 악으로. 깡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선균의 연기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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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믹이면 코믹. 눈물이면 눈물. 액션이면 액션. 끝장의 연기력. 이선균. 또한 이선균을 둘러싼 사건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누구세요. 네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 서늘함의 끝을 보여준다. 바로 조진웅. 지금까지 다른 영화를 통해 보여줬던 악역들과는 차원이 다른. 악질 캐릭터의 절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악질 조진웅과 위기의 이선균이 불어나가는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음. 야. 가슴아. 나 더 이상 말로 안 한다고 했지. 과연 이선균이 은폐하려고 하는 사건은 제대로 감춰질 것인가. 그리고 조진웅은 누구일까.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정체는 무엇인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 숨막히게 전개되는 고품격 범죄 액션 영화. 한순간의 실수에서 시작된 철체의 절명의 사건. 이선균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영화 끝까지 간다입니다.